올라와 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나 대단히 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너, 너가 인어야! 너가 인어야! 여러분, 여러분! jaką 괜찮ation KAAAA-A가 C 이러다, 이러다, 이러다! goin' 부нок을 내려와 줘! 야, 지금, 지금, 고개 들어! 고개 들어! 2점, 2점, 2점! 야! 야!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빨리! 야, 또! 심장 mieszkaidenurNonica g1o g2o 1등팀과 2등팀은 다음 미션이 하는 것까지 빠르게 이동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등팀과 4등팀은 수상 육상 모두 주행이 가능한 수륙 양용 보트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꼴치 팀은 그냥 탈락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본인의 신발 방울 달려있죠. 다 가지고 가셔서 깨끗하게 방울이 떨어진 게 아닌 거 확인하시고 안 떨어지게 잘 가져가세요. 재릭 씨 신발 뭐죠. 이거입니다. 혼란한 하루는 보내겠구나. 아 혈기 무서운데. 아 나 혈기 좋아해. 어디서 했겠다. 우리 탈락이 있어. 그래? 아 이거 아는 게 좋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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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이거 왜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송지호 씨는 1등 못 하셨나요. 네. 아쉽네요. 이거 못 들었어요. 꼴등에. 기다리는 거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나 미치겠어요. 아니요. 재밌겠다. 우와. 우와. 야 이거 진짜 재밌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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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야 이거 그냥 정신 상 hash rasards. 우와. 써도! 아 진짜zn니짜 한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